하나케미칼 여수공장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여수 노조는 지난 3일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도 이번 노조의 결정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고 수습과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